우수상 후보의 이름을 올린 서강준씨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도 인간인을 통해서 그야말로 물오른 연기력, 절정의 연기력을 선보이신 우리 서강준씨입니다. 인간과 로봇이라는 아주 어려운 1위 2위 연기를 멋지게 해낸 우리 서강준씨입니다. 왼쪽부터 포토타입도 진행해볼게요. 정말 유력한 수상후보죠 우리 서강준씨. 자 가운데쪽도 봐주시고요. 과연 수상을 하게 될지도 궁금하고 또 어떤 수상소감을 잠시 뒤에 말씀해주실지도 궁금하고요.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인사 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도 인간인을 통해서 정말 정말 호평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아주 의미있는 자리이실 텐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오늘 그냥 뭐 상도 좋지만 이런 즐거운 축제 함께 하게 돼서 역광입니다. 정말요? 그래도 상 받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받으면 당연히 기분 좋죠. 워낙 작품이 사랑을 받아서 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미리 좀 새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31일인데 날씨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영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